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왜 사랑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내 자녀를 잘하고 잘못 떠나서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이 되어요 오늘 또 예배원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시오 하신 그 사랑의 음성들 여러분들이시고 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습 받아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요왕 때 있었던 이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추장 몇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장들과 함께 요왕이 공식 만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이 나이프 포크가 습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먹다가 불편하니까 딱 놔두고 요왕 앞에서 그냥 손으로 막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녀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세계를 통치한 황 앞에서 그냥 음식을 입으로 막 이렇게 넣고 보니까 굉장히 참 찌푸리면서 눈살 찌푸리고 있는 그 긴장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때요 그 요왕이 빙글 웃으면서 자기도 다 나이프 포크를 놔두고 요왕이 손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요왕이 그러니까 모두가 손으로 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황의계에 의한 분위기 가운데서 아프리카 소장님들이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요왕이 이 남아프리카 통합을 위해서 정치적인 중요한 일을 제의하니까 흔쾌히 다 승낙하더라는 겁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무리하다고 청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주었을 때에 서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삶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물통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런 사람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때로는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넘어지고 실수한 것을 자기 기준에서 비평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담당해주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기록관을 여왁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약점이 아니라 우리 주의약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리바다에서 제자들을 마라와 식사 준비해놓고 그리고 만나줍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한 번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세 번 묻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나는 너를 믿고 기대해야 한다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야 너는 항상 네 모습 왜 그러냐 아예 또 넘어지고 왜 그러냐 묻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는 내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장 강한 자는 많은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인 사람은 강하다는데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자면 절대 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강한 자라고요? 남의 형편을 잘 이해해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남의 바로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주고 그들과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내가 견뎌내주는 것이 참는 거예요 또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또 영적 지식이 강하면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 있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한 만큼 영성의 사람이고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알고 깨닫기는 잘하는데 인내 끊기가 없어요 사랑을 시작했다가도 미움 생기면 사랑을 포기합니다 용서했다가도 내가 기대에 반응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해야지 결심했다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런데 강한 사람은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질화 시킨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한번 결단했으면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열매일까지 찾아가고 섬겨주고 사랑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강하다는 거이고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고 꾸준히 인내 끊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넘어진대 그래 넘어졌다고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해질까요? 그 길은 뭐라고요? 강한 사람은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라는 거예요 담당 우리 예수님은 이사회 의사님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했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 고통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담당 책임을 주님이 온 세상의 지약을 책임지시고 오신 거예요 어느 여자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분이 남편을 한 십여 년 동안 밖으로 돌아가 에이지병에 걸러 돌아왔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남편 앞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의사가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 내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내 책임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별것 같은 그 남편을 받아준 거예요 에이지병 환자가 바로 접촉하게 되면 잠자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받아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에 의해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토록 책임을 주는 사람 지는 사람 예수님이 성붕물 가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내가 돈 다 벌어다 줬어 나는 다 했어 여러분 그걸로 다 될까요? 아내의 약점 단점까지 담당해 줬습니까? 아니면 자꾸 지적이고 고쳐야겠습니까? 그래 고쳐집디까? 남편의 약점 단점을 지적여서 고쳐줬습니까? 오늘 내가 담당하는 것은 바로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샘이 겟에 신겨진 무승한 나무가 돼서 담겨서 넘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을 살렸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한 만큼 강한 자고 큰 자고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담당하면서 두 번째 서로 기쁘게 해야 됩니다 1절에도 그렇고 기쁘게 하라 3절에도 2절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당해 주고 담당해 주고도 사실은 그 영광을 내가 기쁨을 누려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동창회 같던데 사실은 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눌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최고 강하다고 생각하면 싹 찾아보고 내가 최고네 하고 이렇게 눈이 내려 깔아면서 은근히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좀 도와줬다 하더라도 야 내가 도와줬어 하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받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도와주어도 그냥 네가 기뻐하지 말고 영광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혼적인 사람은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은 아픔, 슬픔 눈물이 눈에 보이고 안쓰럽고 짠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죽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태도를 조금 확 바꿔보면 그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오늘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생각을 말 한마디라도 이 말하면 기분이 나쁘겠는데 밥 먹을 때 이런 말하면 안되겠어 이러면서 참 자상하니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사실 그 기쁨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남태평양에 키뉴왔다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이 처녀를 신부로 데려오게 해주는 신부 아버지에게 암소를 대가로 주는 관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이요 아주 아랫고 예쁜 처녀는 암소 네 마리 그 다음에 급수가 세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되는데 짠이 링고라는 청년이 자기 신부감이 이 살이 탈한 여자가 예쁘게 생기도 안하고 그런데 암소에 여덟 마리를 준 거예요 모두가 비웃었어요 이 성교사님이 링고 집에 가서 그 부인을 볼 때 소문과는 달리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생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변화됐냐 물어봤더니 링고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 가격을 나는 암소 네 마리야 암소 다섯 마리로 왔어 그러면 그 한 마리 사이에 기가 죽고 약국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내가 결혼을 할 뻔했는데 아내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줬다 생각하고 여덟 마리를 선물해줬더니 여덟 마리의 가치로 자기가 알고 그 자존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당당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여자다 그렇게 사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상대방을 이왕이면 조금 높이 평가해주고 잘해주면 내가 기분 좋으면서도 누군가 나한테 기대해준 만큼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절대로 실망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늘 기대한다 너는 하나님께 하신다 내가 너희 기도한다 너는 유리한 힘으로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넉넉하게 사람 좀 봐주고 평가해주면 기분도 좋은데 그냥 잘못했다고 정제하고 비평하고 보면 결국은 그 사람 키가 빠지고 더 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한가 봅니까 그 다음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남을 기쁘게 하고 성겨주면 그것이 선이 되고 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래요 이렇게 저도 말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3절에 남았어요 그리스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다니 결국 또 엄마 주를 비방한 자 비방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비방을 내게 다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 생각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못받혀 죽은다니 이제는 내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맡기고 그것이 뭡니까 못받혀 죽는 것이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일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실제 할 수 있던 것이 성령의 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고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교제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그냥 어떤 응답을 해서 내가 보고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만남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 기쁨고 은혜 가면서 내 가슴이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그 은혜로 기쁨으로 넉넉히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옮는 것이지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도린 것이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서로 나 좀 먼저 받아주지 마시고 대저히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서로 먼저 부부가 먼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아주는 게 얼마나 암다운 것인가 이 자동차 생장들이 타이어를 만들 때에 이 충격받자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강하게 단단하게 타이어가 어지간 돌이 있으면 부숴버리게 만들었대요 그런데요 그래서 타이어는 더 망가지고 차는 빵꾸가 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결론이 차라리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하게 만들자 그래서 돌을 밟을 때에 돌을 깨뜨린 것이 아니고 그냥 돌을 흡수하는 타이어 그랬더니요 최상품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냐면 굴곡진 가도 그대로 그냥 흡수합니다 충격을 받아준 타이어가 제일 좋은 타이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충격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손에 안 별로 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서로 어려워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일하잖아요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잖아요 모든 걸 죽게 하더더라도 예수님만 대대한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 한번 다대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안에 있고 천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해요 나 예수님한테 대해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나 예수님한테 하는 것인데 누군가 짊어져야 할 짐이란다면 내가 지지 누군가 받아야 할 충격이라면 내가 받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맙니까 예수님 마음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행복하고 부서에 기관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용서 없어서 하고 그들을 그냥 다 받아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 저들을 받아준 눈물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그 피해의 능력이 우리를 죄 용서하라며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적한 사람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것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극율한 마음이 있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심지를 꺼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극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극율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나오면 이런 말을 씁니다 극율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려면 극율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같이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서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서로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지혜의 공간은 내 마음이 극율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극율의 마음 품고 치유하고 여러분 굉장히 강한 쪽 큰소리 쳐도 그 이면에는 그 아픔 슬픔 눈물이 있어요 자존심이 되면 드러나지 않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날 속사정이 다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속사정이 보여요 아 저래서 저 사람은 미리 큰소리 빵빵 치지만 사실 속은 저래서 그 빈 속을 카바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보여요 아 그래 약해서 그러구나 하고 그걸 볼 수 있는 그들의 극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서로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게 뭡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행복이 서로 약점을 담당해 줘버리면 내 약하고 부자한 걸 담당해 준 거 고맙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기쁘게 해 주려고 나를 기쁘게 해 주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쁘게 해 주세요 날마다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 좀 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 힘들게 하고 참 참아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성도일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직장에 관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 상처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쓴뿌리가 있어서 그러구나 하고 영적 눈으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뭘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해 나한테 스트레스 우는 사람 해 나한테 힘든 사람 이렇게 붙여주셨습니까 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래 너는 좀 나보다 낫지 않니 너 너는 그래도 은혜받은 자잖아 회복받고 치유받았지 않니 너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너도 참고 견뎌주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가 믿음이 그보다도 낫지 않니 나는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여준 거야 네가 참고 견디고 셀리로서 새신자를 품고 사랑해 기도해 준 거 그것이 네 아름다운 열매고 네가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부드러워졌고 너도 온유해졌고 너도 겸손해져서 너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 아름답게 열매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지 못하겠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래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니 네가 해 니나 별말 힘들지 아니 네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네 위로의 말 때문에 기쁠 수 있어 바로 너는 네가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줬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피큰을 떠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여행의 기대와 흥분이 막 들떠가지고 웃음과 대화라고 휘낭낭거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버스 분위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허름한 자름에 죽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둡고 초췌한 표정을 아무런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서 야 저분은 어떤 분이지 저렇게 심각해가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까 하다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아저씨 하고 물었는데 그분이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방금 오늘 초록했습니다 와 감옥에서 나온 무서운 분이구나 나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요 새 아이가 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내가 내 집에 가면서 내 아내가 나를 받아줄지 기다릴지 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다시 자유옹음이 되었어 그리고 아직도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줄 것인가 궁금하오 나는 지금 고향으로 갑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우리 집 앞에 느틴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걸어주시오 그러면 나는 나는 그걸 보고 버스에 내리겠소 당신이 나를 받아줄 수 없다면 나는 노란 손수건 걸어두지 마시오 그러면 나는 버스를 내리지 않고 그냥 집을 지나쳐 어딘가 떠날 것이오 자 이분은 가장으로서 책임도 못 지고 난폭한 인생을 살아서 감옥에서 그래도 뭔가 새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왔지만 그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주고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라니까 장래의 분위기가 완전히 숙연해졌습니다 숨막고 긴장이 왔습니다 이야 정말 그래 얼마나 힘들까 버스는 이제 그 마을 앞에 가다가 온 만큼 모두가 긴장합니다 이야 정말 느틴 나무에 노란 손수건 걸어졌을까 아셨을까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인생은 내 마음도 못합니다 한순간 실수해서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한 순간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큰 죄를 짓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아내가 남편 못난 나라를 지금 받아줄 것인가 초조한 마음으로 있어요 지금 그냥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캄캄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큰 실수를 짓고 죄를 짓고 남편의 용서를 용서할 수 없는 지혜를 지었는데 용서해줄 것인가 나를 좀 받아줄 것인가 초조한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도유계에 있어요 오늘 5시 은행시간 1시간 전이에요 친구한테 친구 이분 한 번만 좀 막아줘 이게 부도나면 나는 가정이 깨죠 난 노수자가 될 것 같아 내가 꼭 갚을게 한 번만 한 번만 입에 침이 마르면서 벌벌 뜨면서 친구하고 내 사정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나의 연약하고 부장하고 받아주어야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버스가 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승객들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집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일어나 모두가서 만세 버스하는 사람이 서로 얼싸 안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에요 노란 선수건이 막 완전히 집에 다 덮여 있어요 환호 속에 그분은 버스에 내렸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기대와 설렘으로 자기 집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에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해서 충성하기로 하십니까 그분이 그 피로 내 죄악을 용서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삽기구야 오늘 네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세리장이고 세례장이고 얼마나 나쁜지 많이 했습니까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네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도색한 거 다 갖게 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입을 하잖아요 왜 용서하시고 받아준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모습 받아주셨구나 그 사랑에 내 심장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이 위해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쓴뿌리 상처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기쁨이 오고 오늘 하나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담당했으니 우리가 강한 자라면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작성해서 할 수 있지만 막상 딱 부딪히면 또 쉽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리더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너무너무 잘하여 이론과 지식은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 내 가슴에 평강이 와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중에 원수를 사랑해서 검찰청에 탄원해가지고 그리고 용서하고 선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안재승 그 학생을 신학공부 시작과 진짜 목사로 만들었어요 원수를 근데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부인은요 두 아들 죽인 원수를 데리고 온다니까 벌벌 떨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못 보겠거든요 그게 마음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옆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받아주는 그 예수는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너는 내게 맡기라 넌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믿어라 넌 나와 일대일로 깊이 사귀면서 나와 살자구나 나와 같이 만나서 연합과 은혜가원에서 행복과 기쁨이 네 신명에 넘치도록 하리라 너는 나를 만나면 내 품속에서 나의 영화되면 네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꿔질 것이고 극율의 마음 안쓰른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내가 줄이라 너도 모르게 받아주게 되리라 생각해보면 내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지만 결론은 내가 사실은 인격의 사람 그릇이 되고 너그러운 부드러운 무엇이든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며 승리했던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갖는 복된 인생 누가 복받았습니까 누가 이익받습니까 누가 복인 인생입니까 내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경우에도 내가 받을 수 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승리의 인생이고 존경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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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